다음 주에 만나요! 다음 주에 만나요! 데이트 한 걸 회복이 자랑하는 거야? 아니면 회복하려고 데이트 하는 거야? 응 둘 다 오늘 하루 요약 귀여워 잘 나왔어? 몰랐다 사보 오빠 승우 오빠랑 민정이 오빠가 또 괴롭혀요 술 너무 먹혀요 내가 구해줄까? 알고 있었다 너와 이 여자의 관계 네가 여지를 줬던 거 하지만 너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바보니까 그래도 계속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잖아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니잖아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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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.. 왜 자꾸 연락해서 이제 그 연락만 기다리게 만들어요 왜 나 걱정해주고 왜 나한테 웃어주고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? 나도 니가 좋아 싫지 않아 그런데 놓을 수가 없다 아직은 오빠 얼른 가보세요 오빠 약속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나 갈게 얼른 들어가 아직은 딱 그만큼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안 좋아질 수도 있네요 딱 그만큼 어? 이거 커플 마구장 같은데? 어 어 어 어 이거 충분히 니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은품이야 사은품 은행 가니까 사은품으로 주더라고 아 요즘 세상 좋아 그치? 마음아 꼭 마 valves 엉 그냥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. 어 저기 저기야 저기. 어 그거 안 돼. 이게 다 뭐야? 이게 이거 내 친구 건데 왜 여기 있냐. 너 왜 자꾸 거짓말해? 너? 너 내가 바보로 뭐야? 아이 마음아 그게 아니라. 전여친 사진 전여친 바지 전여친 칫솔 그거 보여주려고 나 데려왔어? 아 보내기 싫다. 계속 같이 있고 싶다. 내일 또 보면 되지. 떵어는요. 1분 1초도 우리 미소랑 떨어지기 싫어요. 아 뭐야. 벌써 3일째 집에 안 들어갔잖아. 일주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. 하루만 하루만 더 있다가는 안 돼? 어제도 하루만 더 있겠다며. 아니 어제는 어제고.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. 그래도 나 너 많이 사랑했다. 다Point다. 또한 그가 자칫은 날아갈까. 몇몇이로 우린 다운 거야. 꿋아. 어. 몇몇이 없었을까? 너는 어떻게 하냐? 두개가 잠깐만. 두개가 안 들어가는 중2. 두개. 너는 어떻게 해야 하나? 사실 나는 그런 것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응 좋아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버렸어요 어?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이겼다 어 말의 소원 뭔데? 너 너라고 소원 사귀자 나로 왔네 홍현이 너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? 잘했어 그럼 내일 홍현 차는 거다 이유는 그냥 너무 쉬워서 질렸다고 해 홍현 신나게 갖고 놀다 버리고 걔 멘탈 무너져서 처우는 꼴 보게 해주면 그때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준다니까? 니네 누나 그렇게 원하는 데뷔조회 넣어달라고? 알았어 그래 그래야 착하지 이거보다 좋은 들이 어딨어 알았다고 너 설마 진짜 걔 좋아하는 거 아니지? 아니야 연아 sådan 아직 안 척다 안 척다 좀 안 Arm 그럼 다 틈인맑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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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